손 떤다, 손 떨어. 자, 20대 20 동점. 장성규가 때리나요? 때립니다! 동점. 장성규가 때리나요? 저걸 때렸어? 성규 형. 나이스, 장성규 형. 나이스, 장성규. 나이스, 장성규 형. 나이스, 장성규 형. 나이스, 장성규 형. 야, 이거 진짜 박수를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야, 박수, 박수. 이게 나오네, 이게 나와. 그냥 윤현민 선수 밑으로 그대로 찍었어요. 매치 포인트! 아, 이렇게 때린다고? 나이스, 장성규. 너무 깜짝 놀랐어. 다 일어서서 보고 있어. 와, 이거 뭔가 살 떨려, 살 떨려. 좋아.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주문 걸고 있어요. 주문 걸고 있어요. 바로 맞죠? 집중해서. 아, 장성규 형 못 받아요. 아! 아! 이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인이야, 인이야, 인이야. 저렇게 복식할 때는 앞뒤로 서 있을 때는 지금처럼 가운데가 제일 취약한 곳이거든요. 네네. 저기를 많이 이용하면 됩니다. 서비스 오버, 21, 올. 조금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높게. 앞으로.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어,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와, 나이스. 앞으로. 나이스. 좋은 시도였는데요. 와, 이거 넘어가면 끝나는데, 와. 진짜 장군, 멍군이다, 이건. 이제 끝내실 것 같은데. 진 팀 너무 아쉬워하겠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메달 나가야죠. 자, 과연 여기서 윤현민, 이재진 팀이 경기를 끝낼지 아니면 장수영, 장성규 팀이 경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서로 앞으로 가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앞으로 가줘야 됩니다. 짧게 윤현민, 앞으로 가줘야죠, 이재진. 안 돼요, 나가야 돼요. 그렇죠, 나가야죠. 자, 두 손수 모두 나가야죠.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롱. 찬스. 와, 좋아요. 딴 데려 쳐야 돼요, 딴 데려. 담대로 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맞고, 라인 안쪽에서. 들어왔어요, 장성규. 라인 안쪽에서. 들어왔어요, 장성규. 경기 계속해야죠. 자, 지금 장수영 코치는 아까 경기가 끝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야,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이재진 선수가 마지막에 백핸드 슬래쉬로 결정 탈을 날렸는데요.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우와! 이재진, 윤현민, 장수영, 장성규 대결은 이재진, 윤현민 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수영, 너무 잘했어. 이게 뭐라고 긴장한다. 이게 뭐라고. 오빠가 제일 열심히 네가 알았죠. 부정을 못하겠다. 이기고 싶었다. 이기고 싶었어.